고크사스 3국 여행 전문 명품 가이드 대박과 함께하는 조지아 여행 조지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지아 전통춤 공연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상에는 늘 음악 그리고 문화 먹거리 볼거리 들을거리 오갓 만족 여행으로 진행합니다. 조지아의 전통춤 공연 함께 감상하시죠. 조지아의 전통춤 공연 조지아의 전통춤 공연 조지아의 전통춤 공연 조지아의 전통춤 공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